2023년 7월 17일생인 사람의 재능 인생의 종합에너지수치 18점 미성년기는 7점 성인기는 8점 노년기는 3점 각시기별 만점은 12점 남성 최고에너지연령 1위 25세, 2위 14세, 3위 26세 남성 최저에너지연령 1위 66세, 2위 96세, 3위 42세 여성 최고에너지 나이 1위 97세, 2위 73세 3위 95세 여성 최저에너지연령 1위 54세, 2위 24세, 3위 78세 안정된 일상생활과 업무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